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골로세서 1장 28절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안에는 완전함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실을 매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함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한숨소리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거친 말들이 불완전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 안에 한순간이라도 완전함이 있을 거라고 꿈꾼 적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이 서글픈 자각 속에서도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서 완전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실현될 것으로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얼룩들이 제거되어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너무 순전하고 깨끗하여 심지어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아무 흠이나 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트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심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구세주의 의복을 입은 나 거룩하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구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이라는 짧지만 엄청나게 넓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맛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의 깊이와 높이를 충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록 검지만 그때는 눈처럼 하얗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더럽지만 그때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벌레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천사로 바꿔놓으십니다. 검고 흉한 것을 취하여 그의 영광 안에서 아주 깨끗하고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의 아름다움 속에서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천사들의 동무가 되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서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이 복된 진례를 깨닫고 찬미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에게도 구한 보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좀 예를어 음이 더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정리한 것을 식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에게 thus